수공퇴 찬건데 얘네들이 밴드에요 테스터넷 애들이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애들이 이름하여 ADHD라고 선생님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캐스터넷 주고 트라이앵글 주고 이랬더니 애들이 저렇게 제가 만들어준 노래들을 가지고 놀잖아요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 같아서는 더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고 그런데 핵심은 오늘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반을 잘 몰랐다 이 아이들 속에 저런 에너지도 몰랐고 이 아이들 속에 있는 이런 이미지의 끼도 우리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알아주고 제가 디딤도를 놔주니까 얘네들이 꽁충꽁충 뛰어가더라 얘네들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었다 네 나노드림 프린트 소동태창 이거는 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아